여러분들 제가 청취수업을 왜 컨텐츠 위주로 준비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아마 아실거에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CGV라고 한번 여기다가 적어봤습니다. 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학생들 스피킹 패턴 수업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 한번 안보게 되는데 중요한거니까 자 한번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영화관이잖아요. CGV가 영화관이죠? 영화관 가면 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죠. 펀하게 자 펀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인상 쓰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영화는 즐겁게 보는거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거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일단은요. 영어도 재밌어야 돼요. 그 재밌지 않으면 이 과정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래 동안 보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CGV를 왜 적어냐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컨텐트라고요. 컨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머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를요. vocabulary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vocabulary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영어로 된 컨텐츠를 어떻게 하는거요? 우리가 습득하는거죠. 습득. I라고 적어볼게요. I는 뭐에요? 인풋을 말하는거에요. 자 그리고나서 그러면 영어로 된 컨텐츠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머리에 어때요? 지식이 쌓일거 아니에요? 지식이 쌓일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영어로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이거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바꾸는거에요. 바뀌는거에요. 이게 제펜이지라고 하면 제펜이지로 바뀌는거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인풋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않는다라는거에요. 왜냐하면 물론 영어로 그냥 우리가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지식을 그냥 습득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거에 만족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이상을 가고 싶어 나는 이것을 아웃풋으로 끌어내고 싶어 나는 스피킹을 잘하고 싶어 나는 라이딩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끌어내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이게 바로 뭐에요? 아웃풋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있죠. 인풋과 아웃풋을 밸런스 있게 해라. 지식을 습득했으면 그 지식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남들에게 설명해봐라. 이게 예전에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액티브 러닝이라는거 기억나시죠? 액티브 리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거에서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요약해보고 그 요약한거를 누구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만의 지식으로 더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 같은거 유튜브 이런것도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자기 지식이 더 확실하게 되는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기가 이걸 잘 만들고 전달을 잘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겠죠. 선호를 해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이 있으면 영어만은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겠구요. 그게 드로잉이 될 수도 있겠구요. 그게 편집이 될 수도 있겠구요. 이와 같은 것을 영상을 제작을 해서 남들에게 공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확실한 자기의 지식이 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말하는게 뭐에요? 지식을 쌓아라. 제가 하고 있는게 뭐죠? 제가 하는 수업이 뭐에요? 이거잖아. 리스닝을 통해서 제가 여러가지 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샀죠. 그치?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피킹이나 라이딩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이걸 안하면 리스닝은 잘 되는데 스피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왜? 그래 안했기 때문에 그래 안했기 때문에 사실 인풋은 조금 수동적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아웃풋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자기가 이걸 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브레인 파워를 요구하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피하려고 하고 맨날 익숙한 걸 하려고 해요. 스피킹과 라이딩 같은 것도 수업들 보면요. 컨텐츠 위주의 어떤 스피킹 라이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쥐하고 V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쥐하고 V는 뭔데? 쥐하고 V는 뭔데? 쥐하고 V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머하고 보케블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머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문법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구성하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문장이 이게 어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법, 패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구조를 영어였던 구조 있잖아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중국어로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머의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이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잖아요. 단어 단어 수거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디엄 슬랭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뭐 구동사 그 다음에 collocation 연어 표현이라고 하죠. 그쵸? 뭉치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보캐블러리가 되는 거예요. 보캐블러리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G하고 V가 없이 다시 한번 G하고 V가 없이 우리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로 된 리스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하고 V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G하고 V가 최종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죠. G하고 V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우리가 컨텐츠를 습득하고 그 다음 그것을 표출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인데 우리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G하고 V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 학생 이렇게 어제 질문을 했어요. 어제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어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어제 했던 수업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수업이에요. 이런 수업을 오히려 더 많이 하면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있는 보세요. G하고 V의 수업 같은 경우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이것도 결국 어찌 보면요. 이 G하고 V 수업이에요. 왜 어휘에서 아 이런 어휘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런 거는 이런 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컨텐츠를 배우는 느낌은 안 들죠.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까. 우리가 어떻게 채권이 뭘까.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뭘까. 그쵸. 그 다음에 미래의 신기술은 뭘까. 테슬라는 왜 저기에 투자를 할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이 지식이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어로 뭐를 해요.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걸 하죠.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거 하지 않죠. 한국어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를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텐츠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G하고 V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G하고 V를 어느 정도 다져줬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G하고 V가 꽤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 수업 못 들어요. 그러면 콘텐츠를 습득을 하고 표출하면서 거기서 미스테이크나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그래머를 공부하고 거기서 업법을 다시 다져주면서 가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하려는 수업이 딱딱 떨어지는 수업 이라는 느낌은 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딱 시간 내 아 내가 한국 사람이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을 얻어갔구나 라는 뿌듯함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습득하고 보세요. 제가 제 여기 뭐 어디 있어 잠깐만요. 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상상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콘텐츠 있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콘텐츠를 할 때 여기에서 이거 설명 안 하나요? 설명하죠. G하고 V 설명하죠. 근데 G하고 V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맞는다는 것이죠. G하고 V를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끼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끼지 말고 물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핵심은 C예요. C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충해주는 게 G하고 V가 될 뿐이죠. 그래서 저는 G하고 V는 약간 빠르게 하고 C를 오히려 어 정리를 하고 요약을 노트 같은데 정리하고 그 다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아 딱 보니까 내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 패턴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패턴을 사용했구나 어 어휘는 내가 여기서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런 어휘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노트에 노트에 정리를 해갖고 내 실수 부분을 잡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스피킹하고 라이딩이 늘겠죠? 조금씩 조금씩 늘겠죠? 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스피킹하고 라이딩 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제가 이번 달에서부터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물론 비용 투자가 들어갑니다. 왜? 제가 원어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코치한테 근데 이런 것들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이 목적에 맞게 이 목적에 맞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진정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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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